네비 형님 이구요 오늘은 아이패스 블랙 n 20 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야 이건 진짜 예술 예술 예술이야 여기가 n 30 시크릿만 딱 때려받고 요 디자인으로 m 30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넓혀는 n 30 보다는 우리 형 정사각형 인 와이드가 아닌 허사킹 뭐야 모델인 n 20 개 개 멋져요 예 전후방 전후방 음소거 짝대기 세계는 영상 재생 역할 설정 6시 고화질 낮은 보통 낮게 하면 많이 찍어요 대신에 얼마 안가서 또 끊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다면 용량을 키우고 높음을 눌러주고 용량이 적을땐 낮음을 하겠는데 낮으면 잘 화질이 뚝 떨어진다 포맷 지우는거 이제 뭐 마누라 몰래 에 옆에다가 이제 냄비 태우면은 지워야지 음 그게 빠른 길이야 또 그러고 또 그거 제 뭐야 그렇게 두려우면 이제 바람피지 말아야지 주행 설정 민감 이걸 지피해서 꽂으면 사용할 수가 있고 익스트리 타임 트림 타임 랍스 이제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지 대신 많이 찍을 수가 있지 주차 설정 충격 모션 타임 랍스 충격 충격 모션 매우 민감 보통 여기 하이브리드는 12.4까지 가는거지 하이브리드는 빨리 꺼져야 되니까 보조배터리 안 끼니까 내뱅림은 12.0에 맞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관리 엘씨디 시큐리티 제일 좋은건 이거야 제일 좋은건 10초만에 꺼지게 하는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게 10초만에 꺼지는거고 불안하면은 시큐리티 B로 해놓고 화면 밝기도 흐리게 할 수 있고 운전할때 되게 눈에 거슬리니까 토치 보정 오디오 설정 음성 안내 녹음 설정 크게 크게 충격 알림 켜짐 그래서 오늘 애니공 대충 설명해봤는데 좋네 점수는 싸구려 모델이지만 내가 한 8.5점 주고 싶어요 되게 이뻐요 여기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 차기작 모델 뭐 만든다면 N30 후속으로 N70을 만들던가 해서 여기다가 좀 시큐리티를 때려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인 그대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인은 오늘의 시큐리티를 만들기 감사합니다.